자 레이너 캠페인 이어서 가야죠 어 근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크게 다르지는 않네요 레이너는 시민을 도와주고 저 멘트 타입크스가 돌아왔다 이건 자유나리기 중간에 나오는 그... 뭐라고 해야 되지? 애니메이션? 어쨌든 중간에 나오는 설명 그거랑 비슷하네요 지금 자유나리기가 무료화가 됐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해보셨기 때문에 딱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가죠 바로 시작합니다 이제 궁금한 게 뒤로 갈수록 업그레이드 기능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요 저기 위치가 보여요 신기한 게 아 이거 원래 보이나보다 자취령 전초기지를 파괴되면 해병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 병영에서 해병을 훈련한다 건설로봇이 많으면 광물을 더 빨리 채취하겠지 해병을 훈련하면서 사령부에서는 건설로봇을 훈련한다 명령을 딱 해주죠 어더를 내려주는데 내가 알기 여기서 돈이 있는 걸로 아는데 레이더가 없으니까 불안하다 레이더가 강력했는데 업글도 안 돼있어 이제 저기 있다 자원 자원 앞에 뭐 나오는 거 아니야? 안 나오고요 야 저기에 가시척수가 있어 이거는 끝까지 하지 않고 적당히 하겠습니다 일단 궁금하니까 뒷내 연관이 더 하고요 저글링 같은 거 오는 거 아니야? 아 더 해 가스 뭐 한 마리만 켜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? 일단 돈을 캐자 한 마리만 켜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? 아 이 병 뭐 보라고 반짝반짝 거리는 것 봐 한 마리만 켜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? 간설로봇 준비 완료 지금 오래 걸리겠네요 볼을 보니까 맹독충이 있진 않을 것 같고 너무 초반이기도 하니까 의사가 왔습니다 의무관 간설로봇 준비 완료 응량을 내리실 겁니까?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, 네 잠깐, 잠깐만 잠깐만 흠, 300원 때문에 갈 순 없을 것 같다 야 저 가져가도록 하면 더 큰일일일지 모른다 적은 어차피 가져가는 기능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? 쟤는 저기 있을 뿐이고 깨라고 약간 유도를 하는 것 같고요 굳이 깰 필요가 있나 싶네요 업그릴 단계를 보고 때릴지 안 때릴지 가렸어야 되는데 업그리 없네? 업그리 아예 없구나 아이고, 잘못 지었다 아, 뭐 어때? 자, 한참 한번 가보죠 이거 미네랄 얼마나 많이 키울 수 있는 거야? 30마리가 필요해? 어, 예고 어, 잠깐만 잠깐만 한번 막아야 되는 거 아냐? 아무것도 안 와? 쪼걸 다 모아서 가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해병이랑 의무감은 좋은데 막 나오진 않겠지 그렇게 피지컬을 요구하지 않을 것 같고 뭐 업이네? 뭐 업이네? 뭐 업이네?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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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 깹시다 빨리빨리 해서 모아두면 한 번에 밀 것 같은데 모아 두면 한 번에 밀 것 같은데 모으고 싶지 않아 딱히 모으고 싶지 않아 딱히 아, 공격을 가는구나 얘네가 아, 리메이크한 값이 있네 어, 얘네의 공격을 가니까 얘네가 먹기 전에 우리가 먹어야 된다? 어우, 야 오, 야 대단한데? 발산 좋은데 발산 좋은데 이걸 깨는 게 목적인 거야? 뭐야, 그럼 지금 저글링들이 궁극을 나눠서 일주일이 깨졌나보네요 오, 야, 잠깐만 아, 진짜 야, 맹독충도 있어 어, 일단 깼으니까 뭐 된 거 아니야? 아예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? 저건 말아서 받겠지? 뭐 어, 카욱스 좋고요 빨리 깨자 암은 누구니? 배낭 많이 올려도 되겠는데 돈이 되게 왜 되게 많은데 갑니다 간다 그렇게 하죠 여기 지원이 필요하다 계속하세요 간설러반 야, 빨리 빨리 자 이제 뭐 안 오는 거 아니야 자, 저기로 가서 빨리 도와주러 가겠습니다 이 저글링들이 한 게 없나본데 거의 안 죽었네 음 음 음 저 안쪽까지는 안 가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.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.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. 환영한다, 친구들. 그냥 평범하게 게임인데? 레이너 특공대다!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아? 어디서 나온 거야? 아 여기 이런 데 나오는 거야? 빨리 밀자. 아 빨리 밀자가 아니라 이거 야 이거 뭐야! 화염, 화염 방사병. 어 안 나오는데? 자 빨리 갑시다 일단. 한 번 막고. 어 여기서 내려오네. 그치그치 가자. 방사병 하나 준 게 큰 도움이 되는데 얘가 체력이 이렇게 많아요? 악마에게네 악마에게. 네네 알겠습니다. 갑시다 빨리. 어우 야. 탱크 있겠지? 원래 있었잖아요 탱크는. 없네? 아 저기는 뭐 알아서 맞겠죠.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? 탱크 없는데? 탱크 없는데? 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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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아하. 아하. 귀찮네. 라이더는 그렇게 높게. 돼 있진 않네요. 이번에는 기집학이고. 이번에는 기집학이고. 그러면 알아서 맞겠지 뭐. 야 뭐야 뭐야. 아 뭐야. 음. 잘하고 있어. 아. 유물이 어딨는데. 뭐 주러 가. 이거 그냥 깨는 게 뭔지 아냐? 다 푸셔야 돼? 다 푸셔야 돼? 됐네요. 아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요소가 있네요. 흠.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한 가지가.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. 어 그거죠. 업그레이드가 원래 자유물기가.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. 이게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. 기존에는 요즘에 또 생각하면은. 공타고 있는데 계속. 아 약간 앞부분에 나올 것 같은데. 시작하기 앞에. 이거 두 명 알아서 끝나더라고요. 그렇죠? 자 다음 걸로 이어서 가죠.